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글로벌 엑가 석유가스 연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계속 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은 최근 발표한 LNG 전망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글로벌 LNG 수요가 7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점유율이 약 75%에 육박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내 가스 생산 감소와 함께 대기오염 개선과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을 LNG로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LNG 대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의 행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은 LNG 차량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대형도로 수송 분야에서 2018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1,300만 톤의 LNG를 소비했습니다. LNG의 연료 소비가 폭증하면서 한국조선 100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미래 먹거리인 LNG 운반선의 발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LNG 운반선은 지난 한해 한국조선의 수주량을 크게 늘려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주된 17만 4천 큐빅미터급 이상 LNG 운반선과 20만 톤급 이상 초고대형 유도선 27척을 전부 쓸어 담으며 고부가 가치 선정에서 높은 경쟁 우위를 보였습니다. 고부가 선정을 앞세운 결과 한국조선은 수주 금액에서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한해 수주 금액은 183억 달러를 기록 145억 달러에 그친 중국을 앞섰습니다. 뒤를 이어 러시아, 일본이 각각 46억 달러, 2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가스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쉘이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조준사들의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쉘은 LNG 운반선 역시 증가 추세로 2023년까지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글로벌 LNG 벙커링 선박수는 45척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LNG 생산량이 기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LNG 생산량은 3억만톤으로 기존 예상량인 6천만톤과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쉘은 신규 생산량이 기존 예상보다 줄면서 2025년 이후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LNG 거래량과 가격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쉘에 따르면 지난 한해 LNG 거래량은 전년 3억 5천8백만톤 대비 소폭 늘어난 3억 6천만톤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국내 총생산이 소조달러 규모가 감소한 걸 고려하면 그래도 선방한 셈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20년 초 글로벌 LNG 가격은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 쳤지만 아시아 지역의 수요 회복세와 함께 겨울철 줄어든 공급 대비 구매가 증가하면서 지난 6년이 돼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쉘의 마틴 베슬라 부회장은 LNG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높은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가 필요로 하는 유연한 에너지원으로 사람들의 삶에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글로벌 LNG 연료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라면 한국조선 백선인은 큰 수혜를 받게 되어 LNG 운반선의 발주도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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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